저요? 아닙니다 와 또? 또 병신들 만나는 거 아니야? 가자 레드 가야지 매주에 구린더리 스폰이었으면 만났겠지만 한 30분 뒤 시프트를 안 먹네 시프트가 있었어? 지성이 있습니다 시프트 시프트 방금 멈췄지 저 레드 저 멀리서 뛰는게 알지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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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tt 퇴퇴퇴퇴 오케 이거 헐 이콜 있나봐 퀄킹 스폰이야? 뭐야? 몰라 아니 아까 에임락 걸린거 어딘데 상류 파킹이자 어디겠어 그치 어우 두세발 있나보다 훔쳐있네 슬트한번 감 농으로 오는거 같은데 농으로 온다 멈췄다 하나 잡았고 하나 더 잡았고 다 잡았다 쌍몸에 있어 도저히 도미도 나고 도저히 나 하나 잡은건가 뒤에 있는거 이거 잡은거이? 어 이렇게 갑자기 누르시면 어 이건 도저히 어... 게스탑 메타볼리즘 레벨업 거 레이더라 엔나티그? 어 오케이 그림적 철소리는 PMC 같은데? 내가 봤어 이거 PMC다 그림 쪽에 사운드 샀었거든 펭거벨이 쪽에 레이더 스펀했다 펭거벨이... 펭거벨이 쪽에 레이더 하나 올라와 펭거벨이 쪽에 레이더 펭거벨이 쪽에 레이더 펭거벨이 쪽에 레이더 펭거벨이 쪽에 레이더 블루 조심해라 어 방금 진통째 빠는 소리인가? 나 본거 같애 블루 뒤에서 선다 블루쪽에서 저거는 레이더 레이더 2 레이더가 근데 에이벙이 안될텐데? 레이더 아닐걸? 아니 저거 샷건이잖아 에이벙이 사운드잖아 뭔소리야 뭐야 H그리드 빨리 뚫렸어 몇 달 왔어요? 저... 39였는데 20 남음 나 뒤로 빼서 옆에 복부 수술 좀 하고 올게 나이스키 경이방동 쪽에 있다 여기 앞에 있어 경이방동 쪽에 정 응 응 상대 경이방동 쪽에 있고 나 다시 내려왔으면 뚫렸나봐 여기다 빠져버린 거 같아 응 혹은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나무 계단 붙는 중 응 아 나무 계단 붙는다는 얘기지? 응 어떻게 베스트야 트튼거 빨리 붙어줘 내가 어그로 많이 끌어줄 수 있거든 안 보이고 일단 텐트 어 어그로 붙여 어 어 텐트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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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유탄이야? 퐁 소리 한개밖에 안 들렀는데 유탄이냐 풍먹고 죽었어 독길 잘했지? 죽는 사운드 들어주고 그래 풍먹고 죽였잖아 독대 이름 봐봐 왜 누군데? 나 모른 그렇게 말해도 나한테 본적은 있는데 대회에서 이거 누구야? 유희양 두 번 잡냐? 유희양이야? 나 엑셀만 깰게 이거 와 이거 저격론 하는 소리 진짜 미쳐도 돼있네? 몰라 저격이 아니지 이거 야 근데 어떻게 얘네들 콩먹고 뒤지잖아 이거를 의심이야? 지금 블루 쪽이야? 우리 격리병동 블루 위 블루 위 블루 위? 아 진짜 존나 진짜 쏠뻔했다 방금 진짜 이제 레이드 할까? 아 놀래라 진짜 쏠뻔했다 방금 컨셉아닌? 컨셉이지 정상적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레벨 이딴걸 찾으려고 유희양이 고벨을 좋아하긴 하던데 아 근데 hdmr인가 그건 자주 쓰더라고 4배 4배 위에 도톰한게 나는거? 어 그건 자주 쓰는데 5배는 손넘지 왜 씨발넘 실체 어디 있음? 이거 택택 옆 옆 옆 옆 옆에 어 옆에 택택 가져가냐 이거? 아 챙기냐? 어 너무 가성비 쓰레기잖아 인레이드도 없고 맏기 쓰레기 편집 두 개 엉둘 뭐